음압이 10배 증가하며 음압 수준은 몇 데시벨이 증가하는가 자 요거는 여기서 음압 수준이라는 얘기는 뭐야 SPL이죠 그러면 SPL은 20로그 P0분의 P잖아요 그쵸 근데 음압 요 P가 1에서 10이 됐다는 얘기지 근데 1일 경우도 P0는 동일한 값이고 그 다음에 10일 때도 동일한 값을 쓰니까 이건 그냥 10배 증가했으니까 20로그 10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된다고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로그 그냥 10 이렇게 하게 되면 20데시벨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9분 보겠습니다 자 변동 소음의 변동이 심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1시간 간격으로 8번 측정한 산술평균의 소음 수준이 93.5dBA 다 이건 뭐야 자 1시간 간격으로 8번 했다니까 이것이 의미하는거가 뭐에요 TWA지 하루 소음 노출량 노주를 계산하시오 단 작업자의 근로시간 즉 근로자의 작업시간은 8시간이다 자 그러면 소음에서 TWA식을 보게되면 16.6159 100분의 D%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TWA의 단위는 DBA죠 어 그래서 문제에서 준거가 요거가 93.5dBA구요 A는 16.61ログ 100분의 D% 문제에서 줬잖아요 얼마로 줬나요 아 D%를 계산하는거죠 지금 D% 이렇게 식을 이렇게 만들었죠 음 그 다음에 어 실수했네 여기 90 어 플러스 90 해줘야죠 음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 90 요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요 90을 여기로 한번 이항하고 식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16.61ログ 100분의 D%는 얘를 요렇게 가면 되는거죠 93.5-90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음 묶어갖고 DBA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음 일단 16.61 앞에 로그가 있으니까 16.61 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자구요 그러면 로그 100분의 D%는 16.61 로그는 16.61 분의 요거 빼버리면 어떻게 해 3.5죠 음 3.5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 밑수를 10으로 치하면 되겠지 밑수를 10을 치해서 요걸 없애면 되잖아요 그리고 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는 D%는 10에 16.61 3.5 승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것이 얼마가 나왔냐면 162.45% 근데 여기서 하나 보시는 거가 근로제 작업시간이 8시간이다 그래서 요거 100이 들어가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요거 100의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12.5 곱하기 실제 노출시간 그럼 8시간을 곱하면 100이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같이 좀 알아두시구요 자 그 다음에 41번 보겠습니다 자 41번은 자 0도씨 일기압인 표준상태에서 공기의 밀도가 1.293kg포 스탠다드 메타 3승이라고 할 때 25도씨 일기압에서의 공기의 밀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밀도가 더 작아지겠죠 밀도랑 온도와의 관계는 자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는 온도가 커지면 부피는 커지죠 그 대신 밀도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는 낮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 밀도는 0도씨 일기압이 1.293kg포 스탠다드 메타 3승 곱하기 273 273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요거의 밀도의 온도는 0도씨 273 문제에서 준거 25도씨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1.185kg 메타 3승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43번 자 톨루엔을 시급하는 근로자의 호흡구 밖에서의 측정하는 톨루엔 농도가 30ppm 이고 안의 농도는 1ppm 보호계수 pf는 안의 농도 분의 밖의 농도 그렇죠 그럼 2분의 30% 하면은 그냥 15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구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